자, 이번에는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 여기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거의 같아요.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여기는 디지털 시그널하고 거의 같고, 그 다음에 컨블루션이라든지 이런 신호처리, 디지털 신호처리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웨이브 폼 두개를 보였어요. 빨간 건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고, 이 노란색은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이에요.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을 보면, 몇 개의 정해진 위치, 정해진 시간에서만 정의되고, 딴 데는 정의가 안 되죠. 이게 이제 샘플드 시그널이다, 샘플드 시그널.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중간에는 없다. 그래서 이 샘플링 프리퀀시, 이 T가 1 over FS가 되죠. 이 샘플링 프리퀀시가 밴드윗의 두 배보다 크면, 이 샘플드 시그널에서 오리지널 시그널이 100% 복구된다. 샘플링 시어렘이죠. 자, 그 다음에 컨볼루션이라는 게 무언가. 자,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에서 컨볼루션. 예를 들어서, 이거 저 M이골 0부터 간다 합시다. 코잘 시스템이 돼가지고. 자, 우리가 F라는 게, 저, 신호라 그럽시다. 신호. T가 있으면, T가 있으면은 지금 디스크릿 타임 시스템이니까 딱 몇 군데에서만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 유니폼 인터벌로만 이렇게 쭉 정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값들이 있겠죠. 값들이 크게 작게 이런 값들이 쭉 정의가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 G가, 얘는 그러니까 F를 입력이라 그럽시다. 입력. 입력. 우리가 얘가 전달함수, 즉,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합시다. G가, G가. 그래서 G가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니까, 자, 이 출력이 Y라 그러면 YN. YN이골 0. YN이골 0가 어떻게 되냐면, N이골 0를 저기 넣으면 되죠. SIGMA M이골 0에서 무한대까지, FM이 무한대까지 퍼져있어가지고, G는 0 빼기 M이죠. 그래서 G는 G0 빼기 M이 돼가지고, 이 G 임펄스 리스폰스가, 위치가 지금 바뀌어야 돼요. N이골 0일 때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M이, 그러니까 N이골 0. 0일 때, 임펄스 리스폰스가, 예를 들어, G가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세 개짜리였다.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그 임펄스 리스폰스를, 나중에 곱할 때, M이골 0는, G이골 0하고 곱하고, M이골 1은, G의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는데, G의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하고 곱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G1이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이쪽에 놓여요. 지금 M0는,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G는, 코잘 시스템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Y이골 0는, YN이골 0는, F0, G0하고만 딱 곱해져요. 자, 그 다음에, YN이골 1, 1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아까, 어허, YN이골 0는, 아까 F0하고, G0하고 곱했죠. 그래서, G는,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코잘이므로, 임펄스 리스폰스죠. 코잘 시스템이니까, 플러스에서만 정의되는 거예요. 그니까, G, 어, G, 어떤, L, L이라 그러면, 여기에 난제로인데, L이, 파지티브 인티저였으면, 제기가 되죠. 파지티브 인티저. 네거티브일 때는, GL은 몽땅 0이다. 그치? GL은 0, for L이, 네거티브. 왜냐하면, 이게 코잘 시스템. 임펄스 리스폰스는, 임펄스가, T equal 0에서, 임펄스가 하나 뽁 들어갔어요. 따라서, 코잘 시스템에서는, 그 리스폰스가, T equal 0 이후에 나타나겠죠. 그치?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는, 여기도 나타날 수 있고, 여기도 나타날 수 있고, 0, T, E, T, 이런데, 이게, 이게 G라는 거죠. G, GL. 코잘 시스템은, 플러스 했으면 나타난다. 요쪽은 다 0이다. 0. 그죠? 자, 그 다음에, Y equal 1일 때, 한번 해봅시다. Y equal 1일 때는, 어떻게 되더라? 자, Y, N equal 1이 되면, 이게 아까, 시그마, M equal 0에서, Fm하고, G1 빼기 M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M을 0을 넣으면, F0하고, G1이 곱해지고, F1을 넣으면, G0가 곱해지죠. 그리고, 이제 끝.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못 가니까, G가. Y, N equal 1을 보면, 똑같이 생각하면, 시그마, M equal 0에서, 뭐하는데, Fm에, G2 빼기 M이죠. 2 빼기 M. 그래서, 요거는, F0하고, G2가 곱해지고, 더하기, F1하고, G1, 그 다음에, F3하고, G3하고, G0가 이렇게 곱해지죠. 그 다음에, G가 마이너스는 0이니까,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이를 보면, Y골, M. 자, 마찬가지로 딱 생각하면, 어, 이걸 쭉, 이렇게 반복을 시켜 보면,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fm은 고정식에 놓고 fm은 아까 0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2t, 3t 이렇게 다 고정을 시켜놓고 4t구나 fm 값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값이 있어도 이렇게 다 고정식에 놓고 그 다음에 저 g 아까 l이라 그랬나요 gl 값을 거꾸로 붙여 놓으면 돼요 제일 제로 할 때는 gl하고 이렇게 합치는 거고 이게 g0예요 g1을 여기다가 딱 쓰고 g2를 여기다가 쓰고 g3을 여기다가 쓰면 n이꼴 0일 때는 이 두 개밖에 안 맞춰지죠 그래서 yn이꼴 0는 f0, f0, g0였죠 f0, g0 다 g0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yn이꼴 1을 할 때는 n이꼴, 아 지금 좀 더 나아가지고 n이꼴 4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g를 이렇게 4까지 민다는 거죠 4에서 이렇게 자기가 3개밖에 없다 치면 그러면 이 세 개를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계속되고 그래서 이 f4하고 f3이네 3밖에 안 밀었네 하나, 둘, 셋, 넷 f4 버튼 다 볼 거예요 f4, g0 여기 이제 g1이거든 f3, g1 이렇게 되죠 f2, g2 f1, g0 어 그러면 끝났죠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쭉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컨볼루션 할 때 이걸 거꾸로 거꾸로 배치를 해놓고 쭉 만나는 거하고 곱해가지고 합을 내면 되죠 자 그게 컨볼루션이다 자 다음에 주기함수 시간에 대해서 주기적인 함수가 있죠 예를 들면 시간에 대해서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이렇게 하고 같은 게 반복하는 게 이게 피리오딕이죠 그걸 신호는 우리가 풀이의 시리즈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신호가 여기에 snt라 그러면은 여기에 그 요 주기를 주기가 p다 대문자 p 그러면은 요 복소수 cn에다가 exponential i to pi n의 x의 p x가 여기는 t겠죠 p는 주기다 그래서 그때는 부리의 시리즈로 해가지고 p분호 1 이렇게 한 주기에 대해서 xx exponential minus i dx 하면은 모든 인티저에 대해서 cn 값이 정의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네요 모든 인티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펄스 트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임펄스 트레인이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모든 네 이렇게 트레인 임펄스가 톡톡톡 한 개씩 다 있는 거예요 톡톡톡 예를 들어 일자리 임펄스가 다 있다 요게 임펄스 트레인이죠 식으로 말하면은 시그마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델타 t 빼기 nt에 해당하겠죠 이걸 다 합친 게 그거다 그래서 이게 주기함수죠 주기함수니까 우리가 부리의 시리즈로 표시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시그마 cn exponential j2pi nt 나누기 t 주기가 t라서 그래서 cn은 딱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보자 아 t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t 그 다음에 음 얘가 음 요 델타 t죠 예 예 저 거긴 델타 t밖에 없네 고사이너 exponential 마이너스 j2pi nt 오브 t 예 dt겠죠 얘가 t가 0일 때만 1이고 딴 데는 다 0이니까 얘는 그냥 t분의 1이네 그래서 이 임펄스 트레인의 주파수 특성이 임펄스 트레인 임펄스 트레인의 주파수 특성은 그냥 주파수 도메인에서 n이 m이라 그럽시다 플러스 뭐하는 데까지 exponential 플러스 j2pi mt 오브 t 이렇게 표시되죠 그래서 이게 이게 그러니까 주파수에 보면은 이 m이 모든 m에 대해 가지고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죠 주파수 이게 주파수 축인데 이 m이 주파수로 말하면은 integer m이지만 m 곱하기 fs 1하고 t가 fs거든 이게 주파수에 해당해요 주파수 그래서 모든 m에 대해서 0도 있고 1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임펄스 트레인은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임펄스 트레인이 된다 타임 도메인 임펄 그렇게 되죠 타임 도메인 임펄스 트레인은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임펄스 트레인이다 자 지금 요 신호가 xt 에 대해서 연속함수죠 아날로그 시그널 요거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여기에 밴드 fm 이라는 밴드 위스를 가지고 있다 요렇게 했을 때 샘플만 한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은 요렇게 돼서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을 딱 보면은 아까 이게 vit 에다가 그 임펄스 트레인이 곱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임펄스 트레인이 곱해져 있다 그러니까 delta t-nt죠 n은 마이너스 모은 데에서 플러스 모은 데까지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 vif 하고 컨블루션이 된 거예요 이 컨블루션 표시를 이렇게 하면 comv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보면 m이 또 자기도 그거 잖아 t분의 1 exp 플러스 j 2파이 mt 없 어쨌든 그 주파수니까 2파이 mt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그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 컨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샘플 홀드 하면은 이 신호가 샘플 홀드 하면은 샘플 시그널 홀드 하기 전이죠 샘플 홀드 하면 주파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될까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아까 샘플 시그널 홀드 하기 전이죠 샘플 시그널을 보면은 아까 저 아날로그 신호하고 그냥 곱했다 펄스 트레인을 곱해놨다 임펄스 펄스 트레인을 그래서 곱해놨으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얘하고 이 얘의 주파수 스펙트럼 그게 아마 이거 보면은 mfs 인가 이럴 거에요 mfs 시그마 m 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컨블루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vif는 0을 중심으로 요렇게 fm 만큼 밴드 리미트 된 신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따져보면은 어 저희가 0 fs 2 fs 다 키가 똑같아 2 fs 로 3 fs 마이너스 fs 다 키가 같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컨블루션 식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딱 보면은 얘하고 딱 움직여다니면 컨블루션 식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요렇게 된다 요 fs 부근에 요 저 요 2 fs 같으면 2 fs 플러스 마이너스 fm 만큼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요게 컨블루션이다 컨블루션 자 홀드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홀드를 하면은 홀드라는 것은 보면은 아까 샘플드 시스템 시그널이 이렇게 돼 있죠 샘플드 시그널에다가 뭐가 컨블루션 돼 있어요 어떤 게 컨블루션 되냐면은 이런 스텝 방션 같은 게 컨블루션 스텝 방션 그러니까 ut 빼기 ut-t 이게 이제 컨블루션이 돼 있어요 따라서 얘 홀드의 주파수 스펙트럼 하고 얘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곱해 버리면 돼 얘는 s분은 1 빼기 2 엑스퍼네셜 마이너스 st 가 되는데 이걸 조금 조정해 보면 엑스퍼네셜 마이너스 2분의 st 에다가 s분의 엑스퍼네셜 플러스 st of e 빼기 엑스퍼네셜 st of e 마이너스 st of e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s이꼴 j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은 이게 그냥 베이즈 j 오메가 t of 2 s 분의 이게 j 오메가 네 j 오메가 j2 sin 오메가 t of 2 이렇게 되죠 이게 싱크 방션에 해당해요 t만 동원하면 그러니까 여기다 오메가 t of 2 그러면 싱크 방션이 돼요 그래서 저 이 스텝 방션의 주파수 특성은 싱크 방션이다 그러니까 그 싱크 방션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싱크 방션이 그래서 아까 ut 빼기 ut 빼기 t 얘의 그거는 아까 지금 보면요 아까 j 오메가 그거네 음 엑스퍼네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of 2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t를 밑에다가 넣어버리면 위에 t가 하나 살아나야 되죠 그리고 오메가 t of 2 그래서 여기 t 2분의 오메가 t sin 2분의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이게 이게 싱크라 그러죠 sinc 방션 sinc 방션 오메가 t of 2 그래서 이 싱크 방션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f에 대해서 어 뭐 이렇게 되는 키가 쭉 되죠 언제 0이 되냐면은 이게 pi가 돼야 되니까 얘가 pi일 때 0 되죠 0일 때는 1이 돼요 이 싱크 방션이 pi일 때에는 보자 오메가가 2 pi f 2 pi f t t는 샘플링 프레퀸시 나누기 2는 pi니까 없어지고요 2도 없어지고 어 fs네 fs일 때 0되고 2 fs일 또 0되고 이렇죠 그래서 아까 fs가 아까 그 하고 이렇게 같이 해보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fs가 fc 그렇게 되죠 여기 fs니까 그죠 fc가 fs다 지금 요런 싱크 방션이 요렇게 되어 가지고 샘플 홀드 시그널은 이렇다 홀드 시키는 이유 디지털 계산하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은 주로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한다 그래서 회로 방정식이 보통 미분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수방정식으로 해서 쉽게 푼다 여기 잘 알다시피 ft가 어떤 전압이나 전류면은 그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풀면 상당히 편리하다 그래서 어쨌건 아날로그 회로의 서컷 오퍼레이션이 미분방정식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인덕터 미분방정식이죠 캐페시터 미분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걸 조합하다 보면은 세컷 오퍼레이션 미분방정식 3사 미분방정식 그걸 라플라스 변환으로 표면 상당히 편리하다 이걸 라플라스 변환으로 땡 하면은 L 곱하기 SI 빼기 초기 조건이죠 초기 조건 0 일대 조건 요렇게 표시되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부 쉽게 표시가 된다 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디지털 시그널은 G 트랜스포머를 사용한다 디지털 시그널은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V2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디스크리트하게만 정의되니까 요거는 V2에 M-1T 하고 예를 들자면 어떤 V1에 Nt 하고 이게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죠 Nt 하고 M-1T 니까 요거는 G 트랜스포머를 쓰면 요와 같은 G 트랜스포머를 쓰면은 LG 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바뀐다 그래서 디지털 오퍼레이션은 G 트랜스포머를 쓰죠 자 딜레이 오퍼레이터 요게 뭔가 하면 어떤 지금 우리가 뭐 저 T에서 내가 신호가 요런 신호가 있었는데 약간 딜레이 시킨 신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T를 딜레이 시켰다 예를 들어 요런 신호가 있었다 칩시다 그래서 얘는 XT 빼기 T다 얘 빼간 거는 XT다 그래서 이 딜레이 오퍼레이터를 라플라스 변환에 걸면은 우리가 얘를 XS라고 하면은 얘를 라플라스 변환에 딱 걸면은 어 저기 XS에다가 Exponential-ST 인 초월함수 Transcendental Function이 나와가지고 핸드라기가 약간 어렵다 그런데 이걸 G 트랜스포머를 걸면은 G 트랜스포머를 걸면은 이게 XG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 저 하나 딜레이 시킨 건 XG에다가 G-1승이 돼서 이 LG 브릭 이케이션이 되죠 여전히 그래서 G 트랜스포머를 편리하다 딜레이 오퍼레이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디지털 디스크리트 시스템에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로페스 빌드가 한게 있었다 여기 입력이 얘 전달함수는 VO 나누기 VI 주파수 도메인 라플라스 도메인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걸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하고 같이 쓸 때 이 S를 G로 바꾸고 싶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머 이죠 그래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머 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S분의 1은 적분에 해당해요 적분 이건 인티그레이션이에요 그게 저 S가 D 오브 DT S S는 미분이죠 그래서 S분의 1은 적분이다 적분 오퍼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요게 NT 고 M 플러스 1T다 그렇게 했을 때 요걸 적분하는 방법 가운데 사다리꼴 공식이 있죠 사다리꼴 공식은 요거의 적분은 요렇게 한다는 거죠 인티그레이션 NT M 플러스 1T는 이게 XT예요 그러면 얘는 XT를 미분 적분을 하면은 아마 T분의 1이 뭐 있을 거에요 그러면 얘는 T분의 1 그 다음 T 곱하기 2분의 XNT 플러스 X M 플러스 1T 이렇게 하는거죠 아이쿠 X M 플러스 1T다 M 플러스 1T X 그 두 개의 평균을 내가 요게 XNT죠 요 요 기둥 높이 요 기둥 높이가 X M 플러스 1T죠 그래서 그거의 평균을 내서 요 T를 곱해가 그걸 적분을 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음 T분의 1 적분을 했으니까 참 T분의 1은 없겠다 요건 빼자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적분을 해야 되는데 봅시다 그래서 적분이다 적분 그래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음 예를 들어서 적분 오퍼레이터가 1-G-1 그래서 이 이 개념을 이용을 하면은 봅시다 S분의 1이 어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서 어 YG가 여기 어디서 나왔죠 G-1 아 저렇게 나왔구나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걸 Y라 그럽시다 Y Y T Y가 적분한 출력이요 그래서 이게 Y M 플러스 1 T 하고 빼기 Y N T 그 차이는 적분 값의 차이는 2분의 T 곱하기 입력 X M T 하고 X M 플러스 1 T 하고 어 이렇게 합쳐놓은 거라는 거죠 여기다가 G 변환을 이렇게 딱 쓰면은 어 Y G는 Y G 1-G-1 이꼴 어 2분의 T X G 어 플러스 어 1 플러스 G-1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S 분의 1이 적분인데 Y G 나누기 X G가 적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2분의 T 1 플러스 G-1 1- G-1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같다고 하는게 바로 바이리니어 트랜스폰이죠 그래서 이걸 이걸로 상당히 많이 써요 R-C 같은 아날로그 회로를 디스크이 타임 시스템에 쓸 때는 요렇게 바꿔서 쓰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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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s 고맙습니다 구독자 당신이 любов지 어